우리 얼마전에 학원에서 찾지 있던거 기억나? 응! 기억나! 그때 선생님들이 탁구 만들어 주셨잖아 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진짜 맛있었는데 맞아! 어.. 우리 그러면은 우리끼리 탁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그러면 우리는 그림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시를 이용해서 탁콘도 만들고 탁콘이랑 다른 느낌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자 좋아요! 짠! 우리가 만든 탁콘 메이커야 짠! 탁콘이 숨어있지 탁콘이 숨어있지 요거는 탁콘이 숨어있고 요거는 지켜서 손으로 넣어서 넣어서 되니까 우와!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만들러 가볼까? 좋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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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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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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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세요. 빨리 물 비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밖에 안 남았대요 사장님. 사장님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담아주세요. 지금 1번! 이 팝콘은 왜 자꾸 뛰어다녀요? 개구리에요? 팝!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팝콘이! 네, 위에 서비스요. 저세상에 가세요. 포톡 서비스 줬어요. 인트 서비스 안 돼요. 안 돼요? 자 손님 이거 들고 갑시다. 이거 물어. 손님 근데 잘 안 되는데요.